씻으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점난 이제 아시겠어요? 개새끼야? 따구리로 예? 예? 뭐라고요? 단발머리 안녕하세요 저희 오랜 벗 예원이의 주선으로 오늘 소개팅 만남을 하기로 한 현정이라고 합니다 아 네 현정씨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여기 네네네 현정씨 제가 예원이한테 듣기로 선생님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쩜지 참아시고 예의가 되게 바르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예의 범절을 굉장히 중요시 얻으셔서 소식적 부터 아버님의 가베치를 갖고 자라왔습니다 혹시 아버님도 그러면 선생님이신거에요? 청학동 훈장님이십니다 아버님이 청학동 훈장님이세요? 네 와 진짜 신기하다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거지 아니요 아니요 그런게 아니라 전에 만나던 깔다구가 현정씨랑 성격이 완전 반대였거든요 깔다구 아 여자친구 아 깔다구 여자친구 네네네 아 그렇게도 표현하는군요 아 예 맞아요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좀 상스러워서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근데 좀 첫만남이라서 그런지 어색하네요 아 그러네요 우리 좀 분위기도 풀 겸 게임이나 한번 할까요 현정씨? 아 놀이를 말씀하시는거지요 네 아 네 끝말잇기 어떤거세요? 들어봤습니다 어 들어보셨어요? 네 아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진흥사랑 이거 다음에 밥속이에요? 아 전혀 진지속이에요 진지요? 네 진지하게 임하자구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청바지 아 지랄지 뭐가 있었습니까? 음 아 지랄 네 네 지랄 지랄 지난날 지난날 아니요 지랄 아 정확하게 지랄 지랄 맞습니다 예 뭐 이것도 단어니까 그쵸? 그러면 랄 아 랄 아 랄 없다 1대 0이네요 아 예 1대 0이네요 아 근데 지랄이라는 단어도 아시네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가위 양주를 하시면 어머니께서 늘 아버지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에휴 네 앱이 또 지랄이다 아 한 번 더 할까요? 어 한 번 더 할까요? 아 네 오늘 제가 또 한번 시작을 할게요 아 네네 얼마든지요? 음 이번엔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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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갈통 예? 대갈통 네 그쵸 이게 없는 단어도 아니니까 그쵸 통 통나무 무식한 대갈통 무식한 대갈통 무식한 대갈통 네 또 통이네 통닭 닭대가리같은 대갈통 닭대가리같은 대갈통 또 통이네요 그쵸? 통뼈 뼈가 말랑말랑한 대갈통 저희 근데 현정씨 대갈통을 꼭 계속 하셔야 되나요? 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원래 끝말잇기가 단어로 저한테 주셔야 되거든요 아 단어로 네 그러면 이번판은 제가 짐벌로 하겠습니다 어 그러실까요 그러면? 제가 뺑기를 치는 바람에 뭘 쳐요? 뺑기요 뺑기? 반칙이라는 뜻입니다 아 반칙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대1인데 결승 한판 조져야죠 뭐 한다고요? 조지작이요 아 아 결승 조지작 아 결승 조지작 네 어 그러면은 제가 먼저 시구려도 될까요? 아 아 아 먼저 많이 시구려 했으니까 이번엔 제가 먼저 시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펜진씨 먼저 볼게요 네 그거 하세요 그럼 소녀 먼저 시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아까 학교에서 뭐 가르친다고 하셨죠? 아이들에게 도덕과 논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그렇게? 네 애들이 많이 배우겠네요 많이 많이 배우지요 그럼 시구려보세요 네 먼저 하세요 커피 피자 자 자위 네 자위 오케이 오케이 위 위성 성 성간대 강대 강대 대학생 생식기 전문영어 네 기 기모노 뭐지 아 그거 노콘 노콘 네 그거야말로 전문영어인데 콩샐러드 아 뒤치기 예? 뭐예요? 이건 뒤치기인데 아 제가 졌어요 제가 이긴건가요? 네 제가 졌어요 아 야마두라 뭐라고요? 야마두라구요 아 아 제가 졌으니까 이따가 저녁진지는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 저녁진지 드시면서 약주 한잔 파랍비리 뽕 하시지요 하시지요 뭐라하자고? 파랍비리 뽕 파랍비리 뽕 파랍비리 뽕 하 하 하 아까 뭐 가르친다고 하셨죠? 윤리와 도덕을 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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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씨는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오라보니가 계셨는데 지금은 출가를 하셨습니다 저희 누나도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심지어 애까지 생겨가지고 5,6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애기 태어나면 이름이 멀어질지 엄청 고민이 많더라고요 때마침 너무 잘됐네요 뭐예요? 제가 작년 공부를 좀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어떻게 제가 좀 도움을 드려도 될까요? 어? 너무 좋죠 그러면 예 또 이런 행운이 있네 저 카이 이름으로 어떤 게 좋을까? 어 이거 어떠세요? 미료? 미료 미료 괜찮네 흔하기도 않고 이쁘다 아 근데 안되겠다 왜요? 선이 조거든요 하 하 하 하 조미료 네 플레임이 조미료가 되거든요 아기가 너무 자극적으로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라고 해서 응응 착할 선 착할 선 몰족 몰족 선족 어떠세요? 선족 선족 하 그러면 합치면 조선족 네 맞습니다 음 나중에 학교가서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조선족 부르시면 대답을 네 맞습니다 안녕 그래 네 왜 이렇게 해야겠네요 과찬 상자 라 Rock 표기를 네 아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누나가 싫어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또 있어요 따뜻한 온행 아름다울 나 자유 있어서 조온나 어떠세요? 조온나 따뜻한 온행 아름다울 나 조온나 차근차근 생각을 해서 누나한테 추천을 해 볼게요 네 이제 좀 추천한 것 같아요 저녁진찌 드시면서 한 장 파라삐리 뽕 하러 가시죠 아 이거 어떡하죠 현정씨?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한 일이요? 네 아유 누나 애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아니 아까 6개월이라고 애가 좋았나 급해 네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불합봉인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빈다리 한 바지처럼 신명나게 쏟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정씨 오해하지 마세요 빨리 꺼지세요 배산 임수 파기 전에 배산 임수가 뭐예요? 궁금하시면 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네 배에서 네 창작을 꺼내요 산 산 산기 속에 파묻고 임 임 임상 실험에도 사용할 수 없는 몸으로 만든 다음 수 수삼원에서 벗어날 거예요 벗어나세요 벗어나세요 치오씨 같이 가요 산으로 치오씨 안녕하세요 현정씨? 아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의 10년 지기이자 주마고인 수빈이의 주선 회원을 소개팅 만남을 하기로 한 현정이가 맞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승치호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네 어디까지 이마를 예 이제 일어나세요 아 예 90부가 되셨네 아 앉아주시죠 아 여기에요? 네네 이거 혹시 제 건가요? 아 맞아요 제가 미리 주문을 좀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만 가세요 예 예의가 바르시네요 다 저희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버님이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청학동 훈장님이십니다 제가 알기로 현정씨도 아이들 가르친다고 들었는데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국어쌤이구나 쌤이요? 쌤 쌤 쌤? 쌤이 뭐지? 선생님 같은 의미인가요? 아 모르셨구나 그렇군요 오늘 치호씨한테 많은 걸 배웁니다 아 이런 건 안 배우셔도 돼요 그냥 흘려들으세요 분위기도 풀 겸 게임 어떠세요? 요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 게임도 안 쓰시는구나 끝말잇기 아시나?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저부터 할께요 네 유머 뭐가 있을까? 머리에는 시네루 네? 머리카락 시네루 넘긴다 라고 하잖아요 아 이렇게 넘기는거 루비 비듬 많은 머리에는 후까시 뭔 까시 뭔 까시요? 머리를 꾸밀 때 후까시를 넣는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 시 신인 민머리엔 겐 또 안 서 뭐가 안 선다고요? 겐 또 겐 또 네 네 아까 뭐 가르친다고 하셨죠?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예 끝말잇기를 하는데 네 계속 그렇게 머리가 나와야 되나요? 아 죄송해요 단어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문장을 만들어서 주시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당황했어요 제가 빠가에요 네? 뭐요? 빠가 빠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어떻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판 더 하실까요? 한 판 더요? 싹 가능 여기까지만 하시죠 시마이를 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럼 주전부리는 뿜빠이 하는건가요? 뿜빠이 잠깐만요 뿜빠이 돈이 있네요 뿜빠이 가시죠 네 국어를 가르치신다고 아름다운 한글을 가르치고 있지요 일본어가 아니라 한글이요 가나다라를 가르치는거죠? 그럼요 히라가나가 아니라 히라가나가 아니라 먹는건가요? 아닙니다 흘려들으세요 가나다라봐바사 그건 알파벳노래 아닌가요? 알파벳노래에 가나다라를 붙이잖아요 아 잘했어요 가나다라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저도 강아지 키우고 있는데 정말요? 네 저 강아지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팔에 팔에 문신도색이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실제로 처음 봐요 이런거 현종씨는 문신할 생각이나 이런건 없으세요? 아유 문신이라니요 아버님으로부터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 몸에 문신 같은건 없습니다 대신에 칼빵이 있습니다 예? 뭐가 있다고요? 칼빵 어? 반대쪽에도 베르밴드가 있는데 이것도 칼빵이에요? 이건 담배빵 예? 담배빵 아 이 담배? 이렇게 담배빵 또 생각나니까 많이 따갑네요 그리고 다리에는 여기 마후라빵도 있습니다 마후라요? 예 마후라면 오토바이 배기 뜨거워졌을 때 이렇게 닿으면 정확히 아시네요 한번 보실래요? 안 보여주셔도 돼요 예 마후라빵이 있어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했는데 마후라빵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아 마후라 때문에 이빨 이빨 강아지 키운다고 하셨죠? 네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비나리입니다 비나리? 축복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직접 찍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작명 공부를 좀 했거든요 잘 됐다 왜요? 아니 우리 강아지도 이번에 새끼를 낳았거든요 왜요? 근데 아직 이름을 못 지어줬어요 아 그래요? 현정씨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요 아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잠깐만요 맨날 고민을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아휴 저거 안경을 도스가 있는 안경인가요? 알이 없습니다 알이 없는데 왜 써요? 그냥 겐지 간지 나잖아요 간지 예 빛날광에 개견자를 써서 광견 어떠세요? 불쌍해 아 아 이제 막 태어난 새끼인데 이름이 광견? 예 아 별로인데요 별로세요? 네 그러시면 아름다운 미에 친할친을 더해서 미친 광견 어떠세요? 굳이 광견 앞에 그걸 붙여요? 예 아 너무 좀 화려한데요 별로예요 어 많이 까다로우시네요 제가요? 네 아 제가? 예민해라 어 발일정에 따뜻한 난을 써서 정난 어떠세요? 정난? 아 근데 좀 심심하다 아 그럼 달릴 발자를 더해서 발정난 어떠세요? 우리 새끼 강아지 이름을 발정난으로 예 개가 새끼를 많이 뵐 것 같아서 좀 그래요? 네 그냥 집에 가면 가자마자 다리를 붙어서 마운팅하고 할 것 같아서 네 좀 생동감 있고 좋지 않아요? 생동감이요? 강아지를 이렇게 붕가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 몸에 아 직접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 모르려고 아닙니다 그럼 날마다 복 받으라는 의미로 봄날 어떠세요? 현장씨 안 지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요 덮으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간지나는 안경도 이제 다 해주셨습니다 드릴게요 근데 허기가 지는 것 같은데 이제 저녁지인지 드시러 가시죠 여기 뒷문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럼 스시집이 있는데 스시집 여기에 사시미하고 스키다시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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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시오이시 오이시 응 죄송합니다 현장씨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요? 강아지가 새끼를 지금 낳았다네요 네 텔레파시로 연결이 와서 텔레파시로 네 아신다면 보내드려야죠 그 뻔뻔한 주댕이로 야부리를 까시니까요 야부리를? 가세요 제 나와바리에서 나와바리 나와바리 짜지시라고요 아 홍익인간 하기 전에 홍익인간이 뭐예요? 홍익인간이 뭐예요? 홍익인간이 궁금하신지요? 네 그럼 운을 띄워주시지요 홍 홍 팀과 청팀처럼 너의 몸을 반으로 가릴 수는 없겠지만 이 익 익사할 때까지 물고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인 인 인체의 신비전에 너를 산채로 전시할 수는 없겠지만 잠옥하세요 간 간당간당 숨만 쉴 정도로 만들테야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인체의 신비전은 저기예요 저기로 가시죠 아저씨 아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희 오램버 지영의 주선으로 오늘 소개팅 조우를 하기로 한 어질현의 다를점을 쓰고 있는 현정이라고 합니다 아 현정씨구나 한문선생님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한문선생님이네 안녕하세요 공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초면에 정수리 보는 건 처음인데 부끄럽습니다 잘 보이네 앉으세요 그럼 이 육신 자석에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신 오 세상에 어머 이 의자가 딱딱한게 너무 좋네요 아 의자 딱딱한걸 좋아하세요? 네 이 나무의자는 저한테 강호동이네요 강호동이요? 강호동이요? 단단할 강 좋아할 호 오동나무동 강호동 강호동 아 그래서 강호동? 네 아 그거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강호동이구나 맞습니다 와 되게 신기하다 커피좀 드세요 이거 제가 시켜놓은건데 감사합니다 네 이 커피는 김수현 같네요 김수현이요? 물 끓는 김 물 수 거물 현 김수현 물 끓는 거문물 아 뜨거운 아메리카노? 네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한국어로는 김수현이에요?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게 표현을 하시네 아 향기가 미미 네? 미미 미미 아니 왜 향기가 미미에요? 요걸 하세요 진한 향기 미에 아름다울 미 향기가 아름답다 미미 아 그래서 미미라고 한거에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대단하시네요 한문선생님이라서 그런지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한문을 막 쓰시네 직업이 직업인지라 이 몸에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둥경스럽네요 아니 초면에 이런 덥담을 감개무량합니다 감개무량 뭐지? 느끼감 슬플게 없을무 헤아릴 양 깊이 사무치는 느낌이 끝이었다 라는 뜻이지요 아 엄청 감사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 아 진짜 대박이다 저도 좋은 덥담을 받았으니 네 덥담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그래 주시면은 뭐 저도 감개무량 하죠 그러면 신축년 새해에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개새끼야 예? 개새끼야 자세한 덥담 좋게 잘해주시고 왜 뒤에 욕을 묻히세요? 아 이건 욕이 아닙니다 욕이 아니에요? 낱개 빗세 재주기 이끌려 자기의 색깔을 재주로 만들어 성공을 찾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게 좋은 뜻이 사자상으로 만들면 개새끼야 그렇게도 쓰는군요 이제 아시겠어요? 개새끼야? 아 예 아 현정씨는 지영이랑은 좀 친하신 사이인가봐요 그럼요 엄청 많이 친하죠 아버지들끼리도 담없이 지내십니다 아버지들끼리도 되게 친하구나 그래서 지영이랑 저랑은 불알친구 아 근데 현정씨 불알친구라는 단어는 보통 남자끼리 친한 사이인걸 말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불알친구는 아비브 담날 친할친 옛구 그래서 불알친구 아 그러니까 아버지들끼리 담없이 친구였다고 해서 아비브의 담랄 그 불알이 아닙니다 아 제가 생각한 그 불알이 아니었군요 아 너무 비끄럽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생각했네요 너무 저는 없습니다 아 그쵸 그쵸 이제 좀 이상한거죠 예 아 그렇구나 몸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예예 아 그래서 불알친구 네 그리고 지영이는 제게 있어 굉장히 믿을만한 친구입니다 아 붕신 예? 붕신 지영이가 붕신이라고요? 법붕에 믿을신 아 믿을만한 친구 붕신? 예 아 저는 또 욕하는줄 알고 아 아 지영이는 정말 붕신입니다 아 지영이 붕신이죠 네 아 붕신같은 년 하하하하하 여는 진짜 여기 아닌가요? 치오씨는 지영이랑 친한가요? 아 저랑 지영이는 서로 어려울 때마다 아껴주는 친구예요 아낄색의 어려울파 셋팟이구나 아 그렇게도 표현하는구나 흠 그러니까 현정씨 이게 그 옥편을 피면 나오는 단어인거죠? 당연하지요 치오씨는 취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아 저는 밤 산책하는걸 되게 좋아해요 야동을 즐기시는구나 예? 야동이요 취미가 야동은 아닌데 밤 야에 움직일 동 하 하 아 그러니까 밤 산책을 야동이라고 하는군요 그럼요 밤에 움직인다고 해서 예 하하 그렇구나 아 네 맞습니다 야동을 즐깁니다 많이 즐기시는구나 가끔 엄마랑도 같이 야동 즐기고 아빠랑도 야동 즐기고 너무 좋죠 온 가족이 함께 야동 아 그쵸 하하하하하 맞아요 맞아요 기분도 전환할 겸 같이 야동보고 어 파이팅 넘치시네요 아 파이팅 넘쳐요 네 현정씨는 뭐 취미같은거 없으세요? 어 있죠 저는 야설을 즐깁니다 아 야한 소설을 즐기세요? 아니요 밤 야에 맛볼 설 밤의 음식을 맛본다 왕붙이지요 아 그럼 야설이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초면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사실 명기입니다 저한테 어필 하시는거에요? 아 그런게 아니라요 목숨 명예 굶주릴 기 하 배가 고파 목숨을 다 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배고프시다고? 예예 아 지금 배고프다는 걸 명기라고 표현하신거에요? 예 아 그렇구나 저랑 빨리 야설을 즐기러 가시지요 아 아 저녁이니까 이제 먹으러 가자고 예예 배고파요 아 현정씨 어떡하죠? 왜? 제가 지금 급하게 가야될 것 같아가지고 저녁을 못 먹을 것 같은데 급하게 가신다고요? 예 지금 없어진 일이 있어가지고 뭐가 없어졌는데요? 아 똥구멍이요 너? 어디갔지? 뭐가 없어졌다고요? 똥구멍이요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그게 어디갔을까요? 갑자기 똥구멍이 사라져가지고 어디갔지? 누구 왜 있었는데? 치우씨 혹시 제가 마음에 안드시는지요? 아 아니에요 그런게 아니라 진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거 찾으러 가야될 것 같아가지고 그 구라치는 주댕이가 참으로 다사다난하십니다 안 잡을테니 제 목전에서 그 육신을 치우시지요 뭐라고요? 꺼지시라고요 사랑해요 하기 전에 사랑해요가 뭐예요? 사자성원이에요? 궁금하시면 한자 한자 우쭈려주시겠습니까? 사 넉사 4등분으로 네 몸을 나누어 랑 물결랑 물결치는 해 바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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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요 오줌요 오줌요 오줌을 싸버릴거야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똥구야 똥구야 똥구 어디지? 같이 찾아요 제가 바다에 던져드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오늘 소개팅하러 나오셨나요? 아 예 현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치우라고 합니다 아 치우씨 네네 안녕하세요 어 어 유사를 특이하게 하시네요 아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여기 짐을 좀 아 네 오시는데 뭐 힘드시거나 그러신건 아 그런건 없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다행이다 아 근데 제가 듣기로 현정씨 선생님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국사선생님이시구나 국사를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애국심을 가르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그 마음가짐을 애국을 가르친다는 마음가짐으로 가르치시는거구나 아일러브코리아 아일러브코리아 아일러브코리아가 진짜 티셔츠에 있네요 예 오 이 티셔츠가 국산형 100%로 제일모직 제품명입니다 제일모직이요? 예 와 되게 오랜만에 듣는 브랜드인거 같은데 치마도 제일모직 아 둘 다 제일모직이에요? 예 그리고 네 핸드폰은 삼성 와 삼성 거죠 그쵸 커피 제가 시켜놨으니까 커피 좀 드시면서 역시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서양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서양 음료요? 네. 저는 이 서양 음료 대신에 제가 싸운 음료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료를 싸우셨구나. 수정님. 어휴 너무 큰 걸 들고 다니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일단 해주세요. 네네. 아우 개피향이 아주 큰 날씨입니다. 개피향을 좋아하시는구나. 방금 뭐 나오지 않았어요? 어 아닙니다. 무슨 소리가 나는데요? 식도로 방귀 뀌 거 아니었어요? 아 무슨 말씀이신지 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어 근데 확실히 개피향이 쎄네요. 한 모금 드셨는데. 어 깜짝 놀랐네요. 그만큼 확실히 전통차라 향이 진하고 깊은 맛이 있지요. 아 깊은 향이 후두부를 지금 찔렀습니다. 네. 음식 같은 건 어떤 거 드세요? 한국사람은 뭐니뭐니 해도 밥심이지요. 아 그러면 밥 말고 뭐 다른 음식은 안 좋아하세요? 어 밥도 좋아하지만 국수도 좋아합니다. 국수 좋아하세요? 예. 아 저도 국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드셔보셨어요? 제주도에 고기국수라고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 제주도 고기국수 너무 맛있죠. 아 드셔보셨구나. 아 그래도 현장씨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국수 맛집 같은 데는 다니시나봐요. 예. 어 그럼 그 지역 중에 어떤 국수가 제일 맛있었어요? 베트남 쌀국수. 아 지역이 많이 벗어났네요. 베트남 쌀국수 그 미스사이공 노량진점 있잖아요. 아 거기 단골입니다. 하필 미스사이공 단골이세요? 예. 아 너무 맛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라이트 하트는 없다. 어? 라이트 하트는 또 왜 그러세요? 아니 티셔츠 태워버리게요. 좀 출출한 거 같습니다. 아 출출하세요? 네. 아 그러면은 뭐 제가 케이크 같은 거 사올까요? 어 너무 좋죠. 어 케이크는 제가 내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뇨아뇨. 제가 남자니까 제가 계산할게요. 아 아닙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에이 어떻게 그래요. 아 그럼 지효씨 공평하게 짱겜보로 결정하시죠.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짱겜보라고 하시네요. 짱겜보 가위바위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한국에서 자라왔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아 그러면 그 뭐 공평하게 게임을 하시죠. 짱겜보 그거 하지 말고 어 재밌는 게임 하나 있거든요. 어떤 거요? 리자로 끝나는 단어 말하기 게임 어때요? 아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죠 알죠. 단어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냥 리로만 끝나면 돼요. 네. 3초 안에 대답 못하면 사는 걸로 합시다. 어머 긴박하여라. 긴박이요? 두근두근하여라. 아 두근두근. 바운스 바운스. 아 예. 바운스 바운스는 영어 아닌가요? 아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그러면. 예예. 개나리. 아다리. 아다리요? 아다리가 맞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면 저는 항아리. 항아리 밟고 야불이. 야불이요? 야불이 깐다. 제가 생각하는 그 야불이가 맞았군요. 야불이 깐다. 과찬이십니다. 아니 칭찬 안 했어요. 코끼리. 나와바리. 나와바리요? 나와바리? 나와바리. 나와바리? 네. 근데 현정씨. 네. 방금 말씀하신 단어들이 다 일본어네요. 오 이건 일본어가 아닙니다. 아니 아다리, 야불이, 나와바리. 이게 일본어가 아니면 뭐예요? 왜 일본어죠? 동료에도 나오는 단어들인데요. 동료에 이 단어들이 나온다고요? 아다리, 야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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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내, 시다바리. 넌 내 시다바리라고 끝내셨어요? 시다바리 시다바리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일본어 지어 다른 것도 다 일본어였어요 그러면 시다바리 빼고 빠구리로 예? 뭐라고요? 빠 어디 들어가세요? 머리창이 들어가질 않는데 왜 그 안에 부끄럽습니다 현정씨 제가 졌습니다 제가 케이크 사올게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제가 금방 갔다 올게요 치오씨 왜 짐을 챙기시지요? 아 여기 말고 제 나와 마리에 케이크 맛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사오려고 좀 멀어요 군산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치오씨 혹시 케이크를 산다는 핑계로 도망가실 생각이신지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추우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번 갔다 올게요 지금 제 앞에서 대가리를 굴려 바다리가 맞지 않는 야부리를 까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제 나와바리입니다 총집함이 나죠? 만약 케이크를 사러 갔다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제 시다바리를 풀어 중세시대에 할 거예요 중세시대가 뭐예요? 궁금하신지요? 그럼 오늘 조심스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중 중국에 있는 인구수만큼 따귀를 때릴 거야 새 새깨 때릴 거야 시 시체가 돼도 때릴 거야 대 대를 이어 자손까지 때릴 거야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여기다 둘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핸들본을 제가 칠할게요 아 예 그러십시오 모르ğim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